안녕하세요, 저 기억하시죠? 저기 비행기 옆자리에서 아, 기억하시는구나 옷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잘 다녔어요 고마워요, 안녕하세요 저기 말고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좀 들어가서 잠깐 좀 들어가도 돼요? 여기서 얘기하죠 아, 얘기가 좀 긴데요 그럼 짧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좀 긴데 그럼 할 수 없고요 어,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, 네? 정말 끝내주네 네? 나 돈 없어, 어? 야! 너 한 번만 더 이 문 두들겨라, 어? 씨 뭐? 유민혁 씨요 아직 상해에 계시죠? 형신이, 민혁이 형을 어떻게 알아? 형... 형요? 그 분을 봐서라도 그 분을 봐서라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요 왜 자꾸 반말해요? 알아요 아니요 진짜? 네, 네,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